안녕하세요 행복의 기호들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오창섭입니다 오늘은 청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는 가사노동의 주된 영역입니다 매일매일 해야죠 그래서 일상을 구성하는 주된 행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세랑의 피프티 피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청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지 곰팡이 벌레와의 끝없는 전쟁 빈도수로 치면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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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이 곰팡이 벌레 정도였다 먼지는 현관의 자물쇠 위에도 쌓이고 방문 손잡이 위에도 쌓이고 걸레바지에도 쌓이고 전등 스위치나 난방 조절기 위에 그 좁은 면적에도 쌓였다 운영은 집 안에서 벌이는 그 모든 전투를 전부 실시간으로 꿰고 있는 상황실의 장군이나 국방부 장관과 같은 기분으로 매일을 살았다 여기에 보면 청소하는 행위를 일종의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만약에 청소하는 행위가 전쟁이라면 여기 보여지는 많은 청소용구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빗자루라든가 쓰레바지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청소하도록 만드는가? 우리는 왜 청소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하는 이유가 습관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청소를 하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것은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게끔 합니다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것도 또 하나는 청소라든가 정리정돈을 하는 이유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미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청결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과 관계가 있는 행위죠 19세기 말에 콜레라라든가 결핵균이 발견이 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그런 어떤 작은 존재들이 위생에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위생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먼지가 세균의 온상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지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죠 세균이나 먼지가 굉장히 나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이해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악마에 비유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이 먼지 악마라는 브랜드의 제품이 있는데 그 브랜드의 디자인을 보면 마치 악마의 꼬리같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에서도 보면 지금 사용하시는 청소기 세균까지 말끔하게 살균해 주나요? 라는 카피를 보면 세균과 어떤 청소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도상학적으로 보면 광고의 이미지가 마치 어떤 먼지라든가 세균을 악마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LG 사이킹 침구 팍팍이라는 제품의 광고인데 숨은 먼지 보이세요? 라는 카피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좌우를 비교하고 있는데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기에 먼지 같은 게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는 보이는 것을 정돈하고 치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의 의미가 점점 보이지 않는 것을 없애는 행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미 늘어난다는 것이 가지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쌓이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위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어떤 상상의 시선으로 보고 끊임없이 위생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의 저희 일상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 지식의 발달이 만들어낸 어떤 부정적인 측면 혹은 새로운 어떤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청소를 하는가? 지금 이 광고에 보여지는 내용을 보면 엄마가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화는 산업혁명으로 초래가 됐는데 그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일의 영역과 일로부터 자유로운 가정의 영역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의 영역은 뭔가 상막하고 남성적인 어떤 공간으로 규정이 됩니다 반면에 가정은 뭔가 아늑하고 따라서 여성의 공간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는 오히려 일의 영역이 여성화되는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가정의 공간이 남성화되는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에바일루즈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산업화는 일의 영역과 일로부터 자유로운 가정의 영역을 나누고 그것을 남성과 여성의 공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가 여성의 일로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 청소도 여성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광고는 그러한 이해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많은 청소기 광고의 등장인물을 보면 대부분의 여성입니다 광고들은 그러한 이해를 반영하고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데 청소하는 주체를 여성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광고는 그걸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이해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더러워지거나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을 때 청소해야 하는 주체, 다시 말해 여성이 깨끗하지 못하고 게으르다는 의미로 해석되게 됩니다 그러한 이해는 가정에서 여성으로 하여금 청소를 강제하는 장치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이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청소를 하는가 청소가 만약에 전투라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청소에 나서는가 다양한 청소 도구들이 있습니다 빗자루도 있고, 걸레도 있고, 먼지털이도 있고, 진공청소기도 있죠 여기서 진공청소기가 아마 대표적인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청소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에 과학이 발전에 따라서 세균이 발견되고 먼지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먼지 날리는 청소 방법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타납니다 진공청소기는 바로 그러한 19세기의 먼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공청소기다운 진공청소기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의 맥락에서 가장 의미 있는 청소기로 얘기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일 것 같습니다 후버 150 청소기 이 제품은 헨리 드레이퍼스가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유선형의 형상으로 제품의 부품들을 이렇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우아한 청소기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청소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품은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일렉트로룩스 청소기입니다 이거는 193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청소기는 일렉트로룩스 청소기 모델 30입니다 193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청소기가 제작될 무렵에 유선형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는데 속도를 가지지 않는 제품들도 유선형은 기본적으로 속도와 관계가 있는데 속도와 관계 없는 제품들도 이러한 형상을 취하게 됩니다 연핏깎기도 유선형을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청소기도 사실 속도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도와 관계가 있는 제품처럼 유선형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생산된 1937년에만 100만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죠 1950년대까지 이 제품은 생산되었는데 굉장히 큰 인기를 끈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는 실제적으로 카펫을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산 청소기는 1970년대에 상업용으로 출연했지만 가정용 청소기는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최초의 가정용 청소기, 국산 가정용 청소기는 1979년에 만들어진 금성사의 V6080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가 그 모델인데 기본적으로 위아래가 긴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청소기는 대중화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카펫을 사용하지 않는 가옥 구조, 마루라든가 온돌이 어떻게 보면 청소기의 대중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청소 방법에 따르면 쓸고 걸레질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청소 문화가 진공청소기와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988년 올림픽이 열릴 때 즉만 하더라도 10가구당 1대 정도의 청소기 보급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았죠 1991년에 금성사에서 물걸레 청소기를 내놓습니다 광고를 보면 이제 물걸레를 버려도 좋다 라는 아주 카피를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청소기 앞부분에 걸레질을 할 수 있는 롤러 부분에 그런 장치를 달아가지고 먼지를 흡입하면서 동시에 걸레질도 할 수 있게끔 디자인된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형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형 제품인데 90년대 가전업체들 삼성이나 LG 대우전자 같은 가전업체들은 한국형을 매개로 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말 시장 개방에 따른 어떤 기업들의 위기감이 팽배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사용자를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한국형 제품들이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물걸레 청소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형 청소기의 대표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물걸레 청소기로 히트를 한 금성사는 1년 후에 동구리 청소기를 내놓습니다 그 동구리 청소기는 기본적으로 이전의 청소기에 비해서 바퀴가 큽니다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구리 청소기의 이후의 모델인데 이 큰 바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택의 구조와 생활 방식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턱을 넘거나 그랬을 때 그럴 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동구리 청소기가 금성사에서 LG전자에서 나온 이후에 왕발이라든가 싹싹이와 같은 우리 고유의 어떤 이름들을 가진 청소기들이 삼성전자와 대우전자에서 생산되었습니다 90년대 중반 무렵에는 그래서 청소기 보급률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두 가구당 한 대꼴로 보급률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형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그런 어떤 이점 때문에도 있지만 사실 아파트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라이프스타일이 바뀐 것도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백민석의 해피 아포칼립스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리들리 스콧이 마친 김치국을 봐 글쎄 2019년에 지구에서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영화를 1982년에 만들었잖아 블레이드 러너 말이야 근데 2019년에 가장 유행한 로봇이 뭐였어? 샤오미 로봇 청소기였잖아 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지만 국내 최초의 로봇 청소기는 LG전자역에서 만들어진 로봇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 모습이 로봇킹의 모습인데 마치 스타워즈의 R2D2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LG 로봇킹 광고입니다 보면 청소기는 보이지 않고 두 부부가 여유롭게 차를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이미지만 봐서는 정말 로봇 청소기가 모든 청소를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세랑의 피프티 피플에 보면 이 로봇 청소기와 관련된 현실적인 실제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구를 로봇 청소기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로 일부러 신경 써서 샀기 때문에 가구 아래 깊숙한 곳에도 먼지가 쌓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로봇 청소기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아예 맡길 수는 없었다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했다 분명 학습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무선 청소기 쪽을 더 자주 썼다 청소도 청소기가 하지만 결국 사람이 시간이 든다 먼지를 제때 비우고 머리카락이 엉키면 흡입력이 떨어지는 헤드도 자주 분리해서 깨끗이 관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등장해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신제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소기, 진공 청소기 다음에 무선 청소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도 나오고 그렇게 신제품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신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우리 움직임을 줄어드는 것 그것을 편리라고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특정한 행위만 사라질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파생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봇 청소기도 그랬고 청소기가 아닌 어떤 다른 제품 예를 들면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도 그릇을 싣는 그 행위만 줄어들 뿐이지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고 다시 그거를 빼고 정리하고 이런 움직임은 파생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사노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청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저희 행복의 기호들 도록에 관련된 글을 써주신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영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주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의 글을 청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제가 글을 썼는데 글을 쓰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소라는 게 뭘까를 생각을 했을 때 청소는 언제 하지?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 더러울 때 하는 거지 그럼 더러운 건 뭐지? 그래서 저는 청소보다는 오히려 더러운 게 뭘까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더러움 그리고 위생과 청결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근대라는 어떤 시기를 거치면서 완성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 교수님 설명 중에도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위생이라는 문제가 훨씬 더 강화된 강력한 어떤 개념으로 대두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에디리언 포티라는 사람이 쓴 욕망의 사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생과 청결이라는 한 챕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청결과 불결에 대한 어떤 관념 그것은 아름다움과 추함 만큼이나 주관적인 개념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더러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위생이나 어떤 병, 전염병이나 이런 것과 관계되었다기 보다는 이 더러움의 고전적 정의는 무질서한 것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더럽다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에는 그러니까 세균이라든가 어떤 더러움, 질병 그리고 이제 건강을 위협하는 것 나아가서 이제 죽음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또 이제 그런 어떤 불안, 위협이 더 이제 큰 시대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청소라는 개념을 조금 그러니까 무질서를 질서화하는 것, 정리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조금 위생이나 청결보다는 그런 쪽에서 더 좀 조명을 하고 접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메리 더글라스가 쓴 순수와 위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더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뭔가 이제 벽을 깨끗이 하고 페이퍼 벽, 벽지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사실은 이제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생활, 환경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창조적인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곧 디자인적인 행위랑도 또 연결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도 썼지만 파파넥 같은 경우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 행위도 디자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소라는 행위와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질서를 잡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이제 그것이고 디자인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청소를 하는 행위가 디자인을 하는 행위구나 이런 이제 생각까지 제가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청소가 갖고 있는 그런 조금 더 확장된 의미라고 한다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터 파파넥의 얘기는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의미 있는 질서를 부과하려는 어떤 노력이다 그렇게 봤다고 그런다면 청소가 어떻게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기 때문에 그것도 디자인 행위다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청소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소하기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어떤 어질러 놓는 그런 상황도 결국에는 질서를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고유한 질서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청소를 딱 했는데 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한 질서가 있는데 이걸 왜 어지럽혔느냐 사실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줬는데 오히려 어지럽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쓰는 어떤 그 삶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깨는 게 또 청소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질서라는 건 그냥 개인 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결함, 청결함의 어떤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듯이 질서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미있습니다 선생님이 써주신 글에 보면 마음의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청소를 통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또 뭔가 이렇게 뿌연 머릿속을 좀 깨끗하게 이렇게 비워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청소가 돼 있는 환경을 좋아하죠 청소하는 행위보다는 근데 이제 뭐 일례로 제 남동생인데 청소를 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 자기는 굉장히 희열을 느낀대요 그래서 저건 뭘까를 제가 이제 또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청소라는 건 여성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노동이 되는 거고 부담스러운 어떤 일상의 행위인 거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은 이제 아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주말이든 뭐 쉴 때 여가 이렇게 쉴 때 한 번씩 하는 청소 거기에서 느끼는 희열 아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했구나 이런 것에 어떤 확인 이런 데서 오는 희열이 아닐까 그러니까 청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행위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분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을 벗어라는 어떤 특별한 행위로서 아 그래요 이벤트죠 청소가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일의 영역과 일과 분리된 가정의 영역이 만들어졌는데 그 일의 영역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노동자도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과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휴식은 오히려 육체적인 움직임이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휴식은 오히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사실 청소라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싹 비우는, 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 전시도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찍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저희는 집에 머물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단순히 예전처럼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에서 휴식도 할 뿐만 아니라 일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의 역할들이라든가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측면에서 청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소할 거리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이 글에서 청소의 과부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거는 정말 제가 좀 실감 체감한 정말 집에 쓰레기가 너무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재활용품을 버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쓰레기가 엄청나게 산처럼 쌓여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질서를 잡았어요 제가 문 앞에다가 고리를 붙여놓고 이름을 써서 거기에 각자 걸라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저는 그런 거를 모르고서 다들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마스크를 벗어서 아무 데나 놔요 집안에 정말 마스크가 막 굴러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일회용기들 이렇게 택배 시킨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산처럼 쌓여가고 굉장히 사실은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집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어떤 여성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겠구나 아까 그 마스크를 그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건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행위가 그 이전에 마스크가 그 무질서하게 놓여지고 마스크가 서로 섞이고 가족끼리 막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스토에프스키의 어떤 소설에 보면 그 인간의 정의를 그렇게 해놨어요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응한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선생님이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청소라는 행위는 끊임없이 나의 흔적을 지으면서 동시에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다 그래서 청소는 곧 인간 존재의 확인이다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 마지막 부분에 이 존재 확인으로서의 청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다가 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존재 확인을 치우는 거에서 받느냐 아니면 어지르는 거에서 받느냐 이것도 조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건이 어지러져 있으면 내가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어지르고 썩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치우면서 치우면서도 사실은 또 내가 어지러온 어떤 흔적들을 다시 이렇게 되밟아가면서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이 행위도 또 어지르는 것만큼이나 존재를 확인하는 또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이번에 글을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하면서 또 기사들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어로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청소 용품이 전년 대비 20%가 상승했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저는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로봇청소기 로봇청소기의 판매량이 급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종의 가사노동이었던 청소의 과부화로 인한 어떤 이제 결과처럼 저는 좀 보였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로봇청소기를 이제 검색하면서 재밌었던 게 로봇청소기를 이모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기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불편한 존재였잖아요 로봇이라는 게 그리고 과거에 이제 과거에 어떤 뭐 이제 영화라든가 소설에 어떤 프랑켄슈타인도 있고 뭐 아이 로봇도 있고 이런 데서 그려내는 그리고 이제 꼭 과거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알파고 알파고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이 AI라는 게 인간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로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주는 어떤 측면이 강했었는데 저는 이제 로봇청소기에 이모님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걸 보고서 아 이게 굉장히 지금 생활 친화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어떤 로봇의 형태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이제 어떤 기계 장치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는 게 점점 희석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사 노동에 있어서는 정말 저는 전적으로 이렇게 가사의 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 뭐 저도 그 그러한 의견에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청소기가 청소를 해주면서 뭐 노동이 줄어들고 뭐 새로운 노동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인격을 부여해 가지고 이모님이라고 부르고 이런 건 좋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전에 해왔던 청소라는 행위가 고작 그 정도였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를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음식점에 가면 키오스크가 많이 등장해 있어요 그리고 키오스크가 있는 음식점에는 직원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서빙을 보던 사람 대신에 그 키오스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주문도 받고 심지어는 로봇이 배달해 주는 그런 식당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사람을 대체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고작 이전에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 고작 이거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아니었다 거기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고작 이거였다고 얘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가정에서 노동을 없애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근 100년 동안 계속 되어왔어요 계속 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가사노동이 줄어들었느냐 그건 여전히 퀘스천마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감동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그런 판타지를 소비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 청소기가 해 주는 거는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정리해 주는 먼지를 흡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뿐이고 사실은 먼지 쌓인 거를 또 빼내서 털어 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걸리거나 그런 걸 뽑아줘요 이건 사실은 이전에 안 했던 새로운 노동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노동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추가적인 노동들을 끊임없이 생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상이 계속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자동화가 될 수는 없겠죠 물론 근데 어느 정도의 노동량의 감소는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그 정도 선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하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청소기를 다 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라는 행위에 이 청소기는 인간이 함께 해야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령 뭐 세탁기 같은 경우는 빨래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고 이제 갖다 널고 이 정도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자기가 혼자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청소기는 사실은 계속 밀어야 이렇게 인간과 함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은 이제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다른 가전제품과는 다른 그러니까 청소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동화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왜냐하면 인간 사람이 계속 밀었어야 되면 근데 이제 로봇 청소기라는 것은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이제 더 편리함을 좀 부여한 게 아닌가 이런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어떤 일상 행위 그거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거를 좀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다른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긴 하지만 모든 가정이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등장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가정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를 어떤 소유감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죄책감, 그죠?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거는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제품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파생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청소기라는 건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청소를 해주는 기계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청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눠준 안영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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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